네, 지금 이곳은 인천수목회 대학청년대교구 명랑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보니 오늘 스무살이기 때문에 대학청년대교구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전을 하고 계시는데, 관전 시간 어떠세요? 관전 소감이? 좋죠? 행복하죠? 우리 예보니 이제 대학청년대교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즐겁게 춤추고 노래해봐야죠. 자,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대학청년대교구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랑 우리 신경혜, 우리 권사님, 많은 분들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